안녕하세요 피라티티비입니다 오늘은 부메랑을 접어볼거에요 그럼 접으러 가볼까요? 세모양으로 반접고 펼쳐서 다시 한번 접을게요 여기서 오른쪽만 가운데선에 맞춰 접어주고 뒤로 돌려서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가운데를 잡고 펼쳐서 세모 모양으로 짠! 꼭대기 부분을 끝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이걸 피면 헌자국이 남아있을거에요 이 선에 맞춰 한번 더 접어줍니다 아랫부분도 가운데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뒤로 돌린 다음 두번째 선을 잡고 세번째 선에 맞춰 눌러줘요 첫번째 선도 똑같이 선에 맞춰서 꾹 튀어나온건 안으로 접어줄게요 종이를 돌리면 선이 있을거에요 선에 맞춰서 반 접어주고 이걸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펴보면 이렇게 완전히 펴보면 우와 무슨 보석같죠? 세번째 줄에 맞춰서 짜라라 다 접어줘요 반 시계 반량으로 옆으로 눕혀주고 뒤로 돌려주세요 모양 끝에 맞춰서 올려 접어줍니다 하나하나 마저 해줄게요 이어지는 부분길이 모으면 무슨 수리감 같죠? 안쪽을 누르면서 펴주면 펴주면 얼추 부메랑 모양이 될거에요 뒤로 돌려줍니다 뒤로 돌려서 날갯 부분을 반씩 다 접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고 여기서 반으로 한 번 더 내려 접어줍니다 여기 조금 삐죽이는 데는 대각선 모양이 되게 해주면 돼요 천천히 전부 따라 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부메랑 종이접기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다면 필아트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종이접기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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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